아... 네, 나중에 지금은 데미지가 별로 약하거든요, 쟤들은. 나중에 가면요. 한 번 물리면 그냥 죽어요. 얘들이 많이... 아... 물... 물... 물린 상태에서는 스턴 상태가 되니까? 예, 그냥 그... 그 좀비만 되려. 아, 팔뚝만 해요? 어떤 게 팔뚝만 해요? 아, 그래요? 어... 총하약 받으세요. 아이... 자... 아... 아니, 왜 나만 먹어! 아이씨... 나만 싫어해, 그냥. 직접지, 원하는 오세요, 원하는. 엽니다. 아, 네로님 뭔가 웃겨? 아... 아니... 웃기고 자시고 돈이 나가잖아, 돈이. 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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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멋진 좀비 한 마리 볼 거예요. 스킬 좀 다시 찍어야겠다. 일단 방어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생명체나 올려야지. 피치는 스킬도 넣어놓은 게 좋으실 거예요. 아, 그... 그 스킬. 그... 뭐... 냉기? 아, 냉가? 어, 이거 미는 거 오래 쓸 수 있는 거? 저놈들 전부 처리하는 업무이다. 저놈들 전부 처리하는 업무이다. 영 내부 확보는 고소하고,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지난번 정찰에서 예상했어야 했어. 난 예상했다. 너희들은 예상 못했지. 난 예상했어. dist 유튜브수록 두번의 필수사항입니다. 혹시 몰라서 공중지원을 허가받아놓길 잘했군요. 클라라! 그런 건 미리 말해야 할 말이야. 하지만 문제가 있어 분이 중독을 유도할 수 있는 위성이 좀... 상 airl стол identifying 제 Danish 총알받으십쇼. 돈 내지 마요. 아까워요. 여기 왔으니까 또 단하시는데. 나도. 아니. 야. 공짜로 한 번 받아볼라고 했더니만 총알을 안 썼어. 총알을 안 썼어. 꽉 찼어 이미. 어. 어이고 깜짝이야. 때라때래. 야. 이 냉각 스킬이 정말. 빠르게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말. 이. 야. 이거 몇 발 쐈다고. 니능건 이거 백 발도 안 썼는데 이러면은. 초당. 이 백 밟을 나가는. 니능건은. 이건 뭐. 초당 과열이 되는 건가. cu오오. 니가 임마. 그쪽으로 올 줄 알았어 임마. 정말 팀의 D는 내가 받는다 장면은 로기야스님이 맡아요 근데 내가 장면을 맡아야 되는거 아니야? 내가 미니건인데? 내가 화력지원인데? 내가 가장 짱센데? 난 맨날 후방만 맡고 앉았네 이쪽으로 가는건데? 아 여기도 그게 뜨는구나 예 여기도 그게 뜨는군요 크루도라는 애가 이게 그게 빠른앤가봐 달리기가 빠른앤가봐 마라톤한가요? 걷닭이 오네 아 50미터 달리기 선수 오! 어 안돼요 지켜드릴게요 저 뒤에서 DMZ 안받고 계시면 입 꽉 차요 공주님 내로 총알받으십쇼 아차차 아유 처음으로 드디어 맞았어요 저 총알은 공짜로 제가 해드릴게요 직격을 위치로 직격을 위치로 근데 어 수류탄은 거의 쓸일이 없구나 그 수압 수압하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얼마나 많아죠 캐논 캐논이라는 무기가 따로 있고 캐논? 아유탄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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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발사기도 좋겠다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 들어야겠다 미니건가 유탄발사기 최고의 조합인데 야야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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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를 보호해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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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라 모두 나를 구해주시오 와 타일런트 있다 모두 나를 구해주시오 딸을 구해주시오 아유 역시 알라빛눈밖에 없어 나 구해주려고 내려왔잖아 아유 와 나 이거 설치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죽겠는가? 나 죽게 생겼는데 나 죽어 아유 내가 갈께 내가 아 죽어 내가 갈께요 내가 어 살았다 내가 갈께요 잠깐만 어디야 야 타일런트 일로와 잠깐만 나 이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다 왔어요 어디있어요 어디 에 저희 2층이요 나만 어디 있는거야 어 얘 몸에 껴었어 저 뒤쪽에 여기로 기하스님 어 여기 아닌가 보구나 나 느낌푸푸고 계속 왔는데 여기 아니 여기 맞지 않아요? 그거 맞죠? 네 빨리 와 뭐해 에이 제시칸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이거 미니건 이거보다 좀 잘생긴거 없나? 생긴게 맘에 안드네 미니건이 어... 아 중간에도 미니건은 바꿀 수 있나? 아 그건 안되는군요 안타깝게 중간에 미니건은 바꾸기는 안되네 총알 받으세요 야 이거 공짜 총알을 저렇게 마음대로 뿌릴 수 있다니 야 정말 좋다 반쾌 도와드네 저도 그래서 이 캐릭터로 바꿨어요 복해버리고 나 근데 어디서 본다고요? 어 뭐한거야? 너 기계 다 터졌어 사 자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알았다 교신 종료 오케 작전 성공 이제오서 행위탄으로 진입한다 오케이 작전 성공 크 아 저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지 여기 다 시리어스 한 분들이 아니..뭐야 분들밖에 없어요 어 뭐 이거 다 습지 사냥꾼 거세야 와 또 A급 있어 저거 장착하면요 바지가 그 뭐지 위장군... 그것처럼 바뀌어요. 깐지나게. 아 근데 더 나쁘대요. 루기아스 님이 더 나쁘대요. 아 그래요? 어 내가 먹었네? 아싸! 더 나쁜 레이크인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올 뒤에는 이거 낄 수 있어요. 올 뒤에 이거 끼면은 괜찮은 거고. 어... 지금 초보자 무기가 너무 좋아서. 어 나... 잠깐만. 초보셋이 깡패에요 이거. 라이플이 너무 사기라서. 아... 경과서킬. 그... 그 냉각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메인포 침투. 네 냉각 그거 폭탄... 폭탄이 있어. 끈적전... 저 신병... 어 5천원 넘었는데 클랩 만들까요 저희 거? 어... 베로팀. 아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이게... 무제한활력. 신병... 충격... 아니 근데... 그게 어딨어요? 과열 숙련. 이거... 이거 아니야? 과열 숙련? 설마? 2시간 보상 선생님. 3시간 보상 뭐 주는 거야? 연마... 수루탄... 소이... 대... 누나 뭐해? 하... 빙글빙글... 퇴사 됐어요. 그리고... 어... 유탄발사기는 어디서 사야 되지? 런처 있어요. 아 그 경매장에서 사면 돼요. 경매장? 아 경매장이요. 네. 경매장... 상점에서 사면은... 괜히 비싸게 사고... 옵션도... 그 경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별로예요. 여기... 여기가 경매장이었지? 아 또 어깨가... 위탁... 위탁상점 맞죠? 네. 응... 무기... 겟...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파?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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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디? 아... 됐다. 어... 5,000원 있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그레네드한테 이거... 하구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거 받으러 가야죠? 어... 어... 미임보님 어서오세요. 미... 미임... 어... 미임보... 누나 일로와봐. 얘 거 쓰나 들어보고 싶지. 뭐라고? 얘 얘가 들고 있는... 자, 퀘스트 받구요. 아 완료구나. 니한테... 여기 어딨니? 여기. 메일함으로... 받구요. 우와 짱이다. 오케이. 깜진하지. 개비싸보여. 흫... 자... 어... 레쓰고. 됐어요... 침투노멀 미션이요. 침투노멀... 자... 어... 개인동원을 가서... 가 보도록 하죠. 침투노멀. 음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좀 자 로기야스님 주세요 주세요 어 레벨이 올라가면은 사망이라뇨 AP가 아 마인 보 우 마인 지 지뢰를 그 뿌리는 활? 어 나 나갔어 저 초대 다시 해주세요 저는 왜 초대도 안해줘요? 게임중이라고 뜨세요 에러님 거기 방에 계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 아까 받았는데 어 안 된다는데 그래요 알겠어요 밖에 나가있지 뭐 게임중이라고 뜨신대요 네 게임중이라고 뜨면 초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게임중이라고 뜬다고? 예 주세요 주세요 로기야스님 초대해주세요 네로님 내가 찾아가야겠다 2백 아 2,707번 방이요 2,707번 방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2,707번 저희끼리 하면 될까? 저희끼리 하면 안 되나? 다른 사람 없이 어 뭐 강퇴 강퇴 나이스 아 이거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이건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이거 다음부터 아 이거 다음까지도 저희가 저희끼리 할 수 있고요 다음 맵부터 부스버거 부스거든요 그게 엄청 어려워서 저거 그거는 그렇군요 네 좀 힘들죠 이거 바로 바로 안 나와요 데드스페이스를 너무 아 뭐 엘리베이터로만 타면 구석으로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야 뭐든지 앞에서 캐럿 다 막아 야 이거 되게 느리네 쏘는게 야 이게 아아 재장전 이 한발씩 되는거였구나 이게 한발 한발 다는거구나 좋아좋아 좋아 야 이 유타발성기가 좋구만 꿀이구만 올려있는 애들 잡기 편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이브를 그랬어요 트킬이 가능한가 자 재장전 대장전 야 재장전 나도 나도 재장전 다들 어모하라고만하고 어모는 안해 어모하라고만해 어모를 안해 어모해줄게 이게 안돼 좋아 총알 받으세요 야아 이게 이게 그 돈 쓸일 없어 으흐흐흐흐 흐흐흐 이쪽으로 어? 가자 가자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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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내가 내리겠어요 왠지 레벨을 보면 내리고 싶어지고 버튼을 보면 누르고 싶어지고 내려가는 곳이 있으면 가고 싶어지고